아 이거는 이게 결승전이 있잖아. 마지막이래. 이 문제로. 내가 얼마나 믿음직한 형인지 보여. 믿음직한 형인지 보여. 보여주겠어. 문제합니다. 우정에 관한. 소설.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나 진짜 이거.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에. 주인공 이름만 보여줄까요. 광박. 토마스. 쩡쩡. 조나스. 조나스. 조나스 어서 들어왔는데. 조나스 어서 들어왔는데. 이게 뭐예요. 원제는 브라질어. 브라질. 브라질 사람이에요. 쩡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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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wiązsystem insbesondere에. 축구 선생님이lin Curik school 스쳐 좋아하나봐. 나도 축구 진짜 좋아하나봐. 아는 이름이 없으작니까요. 건반. 제제. 제제. 어 тан밉쩡. ك什么 very interesting. difference. 아유 equity lane. 구독 releasing sound. 참 필요하다. 잘 풀었어. 바지 여기만 발랐어. 무게요? 이거를 누가 갖고 있을지도 정해야 되는 거예요? 저거 하세요, 신중하게. 아 저기 죄송한데 우리 예림 씨가 그물 잃어버렸대요. 여기 아까 놔뒀다, 없어졌다. 오른쪽 훔쳐놨을 수 있지. 누가 챙긴 것 같은데. 일단 찾아볼게요. 그냥 좀박 두 개다 주는 것 같아요. 총 그건 없었다. 자기는 한쪽으로 물자 그러는데. 자, 결정하시고 다음점으로 출발. 오케이, 고고고고고. 아, 이거 무슨 오늘죠 진짜. 호랑이 장가 가는 날이래. 호랑이 장가 가는 날이래. 호랑이 장가 가는 날이래. 이거 뭐예요? 우리 금조예요, 빨리. 저희가 찾아봤는데 없어요, 정말. 이거버렸네, 예림이가. 이거버렸네, 끝이야. 진짜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 스태프들이 관리해주지 않는다. 근데 누가 뭐 치워놨나 물어봤는데 그런 적이 없어요. 누구야? 나와, 빨리. 누구야? 나오라고요, 빨리. 누구한테 선들기 할까요? 누구야? 누구야? 아까 우리가 물총 쏘고. 거기서 잃어버린 거야? 아, 거기서 잃어버린 거야? 그 자리에. 그럼 우리 다음에 누가 가져왔지? 물총을? 아, 하하. 왜, 나 왜. 왜. 여기 없다고 그랬어. 그래, 그랬나요? 하하야, 가. 내 거에요, 이거. 아, 이거 내 거. 이거 내 거에요. 아니, 호랑이 씨, 그게 아니고 얘가 훔쳐갔어요, 분명히. 내가 훔쳐갔... 나 하나, 얘 하나예요, 원래 우리끼를. 아니지. 얘가 추수승에서 하나 받았잖아요. 이거 언제쯤 기다려갔어. 아, 이거 또 법정으로 갑시다. 자, 법정으로 갑시다. 아, 수고해요, 대학생. 제가 재판 대학으로서. 재판 대학으로서. 아, 수고하세요. 아, 수고하세요. 여러분 모두 발언하세요. 야, 이거 발언하세요.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나 이거 진짜. 범위 땅이 있긴 있는데. 이번에 다 범위하고 잘 따세요, 두 분이 형. 선생님, 어차피 지난 일이니까 모두 있고요. 야, 재수 상하자. 야, 재수 상하자.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너지? 아니에요. 잠시만, 잠시만 찾으시고요. 일단 게임은 들어가겠습니다. 네. 레오나이. 지금 오늘 저 커플 게임을 계속 하고 있고요. 특이한 세계 커플 미션. 아, 실제로 있는 겁니다. 실제로 있는 거예요. 실제로 있다고요? 뭐냐면요. 여러분들 뒤에 쭉 보시면. 네. 박스들 보이시죠? 박스들로 베르만들. 와. 베르만들? 와. 베르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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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ned. love. 백스니까 Rot. 제한 시간은 30분, 20분. 그래서 여기 스타트 지점부터 저쪽 끝까지 가장 먼저 누가 통과하느냐. 타고 둘이? 여기 둘이? 둘이. 얘랑 타면 침몰이 돼요. 가스 안 줘. 충분히 돼요. 둘이 타야 돼요? 종이로 만들면 되나요? 저렇게 만들라는 거 아니죠? 여기 배 보이시죠? 저렇게 만들면 박상명 씨 같은 장정 두 명이 타도 충분히 다가가. 진짜? 저렇게만 잘 만들어요. 지금 보이시면 저 테이프하고 박스를 이용해서 저 모양으로 만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창의로 꾸미는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시작합시다. 빨리 갑시다. 지금 시작될게요. 출발. 꼭 저 배 모양이 아니어도 되잖아. 그럼. 여기서 저기까지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아니야.